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 열기가 지하 2층부터. 맞아요. 일단은 저희 이렇게 번키 선배님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음호아이의 바로 들려드립니다. 음호아이의 음호아이의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 전혀 에스 내 앞을 지나가서 넌 마숨마 지구가 이 좋아 내 느낌 이 좋아 와와와 사라질게 없는 오늘 볼비를 타오른 오늘 이 좋아 음호아이의 저번에 플레이 감탄사 이 동암에 별길에 납작 음호아이의 만족처럼 잘 어울리는 넌 음호아이의 이름날로 가치 누워질 플랜 모든 사람이 있어 누구도 내 눈치 스텝 시간되면 자전할 내용 어떤 것 같아 음호아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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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빠져들겠어 하늘하잖아 오호아이의 음호아이의 그대 넌 다 망가겠어 넌 내 취향 전혀 에스 음호아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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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조개 없이 나를 미소 버린 벅스도 울복가다 신음은 여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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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암에 음호아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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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음호아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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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넌 다 망가겠어 넌 내 취향 전혀 에스 목소리도 오예 수상뿐 오예 넌 모든게 머리부터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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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 오예 한 둘이서 오예 두루루루루루루 오예 오예 두꺼워 지난 네 분위기 너의 우리 사이와 여자가 돌아왔던 마침 그게 여자친구일건지 아닌 친구 반지 타러 음색 깡팬은 누구? 버킷! 음호아이의 음호아이의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너의 음호아이의 음호아이의 오예 당황하겠어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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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!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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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